우리가 세 번 다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사실 한 종목만 뛰어도 기적이라 했었습니다. 파이팅! 이제 인간적으로 수용 좀 하자! 지금부터 살기 위해 라이프가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 너랑 등 치는 일이 있어도 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오미. 오미 더. 오늘 딱 파이팅! 김종신 씨가 오미에서 기초를 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자, 지금 잠수를 제일 오래 해요. 왜 잠수를 제일 오래 하신 줄 알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22점.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못 하는데 이걸 해. 제가 그냥 500만원 안 해. 신났어. 프러스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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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기 없는. 마지막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에는 과감한 그냥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과연 강호동 씨가? 강호동 씨 5m에서 A형 완전 펴서 시작해서 펴서 들어가는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에 A형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강호동 5m 플랫폼에 A형입니다. 지금껏 자리에 왔습니다. 마지막 유중의 미를 걷어주십시오. 맨발의 친구들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 리더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강호동!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좋아요 좋습니다. 강호동 좋습니다. 강호동 좋습니다. 강호동! 강호동과 함께 촬영한 가정 entire team 지하자마자REAM 최고 전망한 건가자마자 화이팅!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정말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맨친 팀입니다. 이야 다이빙이 26.5고 너무 좋아요 점수 다이빙 게 우리 엠씨 국민엠씨 빙호동 그렇습니다 빙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김현정씨가 올라섭니다 플랫폼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맨친팀에서요 김현정 화이팅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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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분하면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김현중 침착하게 두 번째 시도도 좋은 점수 정말 잘하는 종목인데 이게 네 또 더 와아. 와. 와. 좋습니다. 완벽한 자세킬이었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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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레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 또 가장 높은 점수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아 멋있어요. 자 보세요 다리 끝까지 모아 드디어. 좋습니다. 아 다리 마지막까지 모아 주는 자세 한번 보시죠.